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얘기가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1장 1장씩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1장씩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인가 구속사의 중심에서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때가 1445년입니다 BC 그리고 리산월 1월 15일 아침에 430년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45일 동안 걸어서 3월 1일 날 신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에 관한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신광양을 르비듬에 도착하고 이때 신해산에 3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출애교 19장 10개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10개명의 시행규칙 70여 가지를 줬습니다 모세에게 줬다고 해서 모세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살렐과 오울리압이 설계대로 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 날 드디어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끝납니다 이 성막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민숙이는요 민숙이 일장에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30일 이 한 달 기간에 모세는 레이기를 기록합니다 성막을 완공했으니까 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레이기 6장 7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을 합니다 제사장 임명식이죠 그것이 이제 8장 9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말씀이 있는데 레이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첫 번째 아들 제사장 나답과 두 번째 아들 아비우가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왜 하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그 이유가 뭐죠? 술을 먹고 성막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레이기 10장에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절대 술을 먹지 말라 금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레이기는 소개해요 그 정결법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고반지 몇 개월 안 돼요 1년 전에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온갖 신을 다 본 겁니다 태양신 그리고 땅 속까지 신이에요 나일강도 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구리도 신이에요 딱정벌레도 신입니다 모든 게 신이에요 참신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깨달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본 겁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신이 있지만 참신은 여우와 하나님이구나 그게 1년 전에 경험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들은 겁니다 보고 들었어요 그러나 치질은 여전히 우상의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이기 11장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마야 될 음식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산모에 대한 정결법을 설명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피는 저주입니다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몸 밖에 있을 때는 저주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80일 정결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 대부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에게 유출병은 여자에게 유출병은 생리입니다 생리 이 7일간의 생리 기간이 끝나고 계속적으로 피가 흘렀을 때는 유출병으로 봐요 그리고 남자에게 유출병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요도염이든지 성병이에요 이 모든 것은 삶에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육체도 애굽의 영향에 따라서 철저히 각인뿔이 체질화된 겁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부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16장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레이기는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제사 다른 말하면 피 피는 뭘 상징하냐면 1445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게 전반부입니다 이게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18장부터 27장까지예요 그 후반부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을까? 다른 말하면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그분과 교제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뭔가? 그것이 18장부터 20장입니다 18장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24시 교제할 때 너희 속에 각인뿔이 체질화된 우상을 버려버려라 그리고 애국의 문화를 쫓지 말라 그게 핵심이에요 끊임없이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많은 신들 중에 구별된 참신이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님이 아마 구원받은 너희만이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살아라 다른 말하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 자부심 구별된 자의 특권 신분 권세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마태문 6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히 이 말은 구별됐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세상신과 구별된 참신인데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자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구별되게 살아라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에 2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냐 더욱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결혼관도 달라요 철저히 구별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철저히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면서 후반부의 가장 핵심인 성경이 뭡니까 내 얘기 23장이에요 7대 절기 이 7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남자는 3번은 의무적으로 참석해라 3대 절기 절기를 얘기했잖아요 봄의 절기 여름의 절기 가을의 절기 봄의 절기는 뭡니까 6월절 초실절 무겨절 여름의 절기는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렇죠 그 다음에 칠칠절 메추절 그리고 가을의 절기 수확이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 그 7대 절기의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다른 말하면 365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라 그것을 절기를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4장에서는 금향대와 금초대와 진설병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금초대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빛 진설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오늘 25장에 관한 얘기예요 25장에 관한 얘기는 뭐냐면 안식년과 신현이에요 안식년 레기 2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왁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지금은 신해산에 있습니다 지금 11개월 20일 동안 신해산에 있어요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11개월 20일 동안 머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2월 20일 날 출해 구간지 2년 2월 20일 날 정확하게 성경은 언급되어 있죠 드디어 출발합니다 어디 가나한 땅에 다른 말하면 40년 후에 가나한 땅에 정착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우리의 삶은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내 자녀는 오늘 내 문제는 오늘 위해 살거든요 하나님은 40년 후를 보는 거예요 40년 후 가나한 땅에 정착하거든 뭘 지키라는 겁니까 안식령과 희년을 지켜라 이게 지금 25장에 관한 얘기예요 안식일은 7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는 거예요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안식령은 뭘 얘기합니까 땅을 쉬게 하라 언제 7년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라 다른 말하면 땅의 휴직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가나한에 들어가서 바로 시행하지 말고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령을 지켜라 사람에게는 안식일이고 안식령은 땅에 관한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땅은 안식령을 지켜라 사람과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피조문에 불과합니다 생과 살을 주관하신 하나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는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안식일 땅에는 안식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은혜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래요 6절 7절에 7년째 안식년에 소출이 나거든 먹는 대상자가 정리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7년째 안식년에 소출이 나온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파종하지도 않는데 사람이 경적하지도 않는데 땅을 쉬게 하는데 어떻게 소출이 납니까 나무는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된 과목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남나무 여기는 열리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7년째 이런 소출이 있거든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대부분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은 약한 자 어려운 사람 다른 말 하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려하는 자와 가축과 들짐승에게 주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25장 26장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25장을 한 번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잡는다 그건 격가지를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원줄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선택하고 유다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장남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차남 베레스를 선택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속자는 갚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아서 구원할 구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이유 구속사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출입국시켜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어디입니까 가난으로 입성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작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구원계획입니다 구원계획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표현하면 2, 3, 7, 5천 종족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물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적은 하나님의 섭리는 2, 3, 7, 5천 종족이에요 구원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숫자가 차는 순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도자와 보금 있는 교회를 통해 이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흐름을 같이 타는 것 여기에 방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사의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구속사의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도 구속사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자녀도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물질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뭐냐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 딱 오는 겁니다 7, 7이 49, 49년째 그리고 49년의 다음 해 50년 되는 해 제사장이 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제일날 나팔을 붑니다 이제 신현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현은 그래서 해방이 해요 신현이 선포되는 순간 무조건 해방입니다 무조건 해방이에요 무조건 자유고 해방입니다 노예들 해방입니다 빚도 다 탕감됩니다 땅도 넘어갔다 원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현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자까요? 노예가 많은 사람 종이 많은 사람이 신현을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신현은 가난한 자 옥눌린 자 빚진 자 남종, 여종 노예들이 신현을 기다려요 왜? 신현은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 가족에게 돌아가라 빚으로 넘어갔던 조상들이 준 땅 이제는 원주인에게 돌아가라 할 수 없이 땅을 팔았냐 할 수 없이 자녀를 노예로 팔았냐 신현에게는 원주인에게 돌려가는 거예요 그 신현의 주체는 장차어실 그리시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성 3이 하나님이 하늘의 수 이 성 3이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지배한다 그래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 7번 반복되는 이 신현은요 완전 해방이에요 그리시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노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이제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의 문제까지 완전 해방 이것이 신현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토지에 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에 있어요 이제 40년 후에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각 집화대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다 이제 할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가 이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땅을 받는다 이해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 땅이 빚으로 말리면 아마 팔렸다 이걸 이해하겠냐고요 이 하든 말든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해하려고 읽으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왜 안 읽느냐 왜 성경이 관심 없느냐 이해하려고 그래요 영화를 보면 이해되잖아요 이해되지 않은 영화를 왜 봅니까 영화도 다 봅니까 내가 원하는 영화 보잖아요 액션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보는 거예요 TV도 다 봅니까 내가 원하는 드라마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스포츠를 다 봅니까 TV를 통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만 봅니다 야구 좋아하는 야구만 봐요 내 성향에 맞는 것 내 감정에 맞는 것 내가 자라난 배경에 맞는 것 내 성격에 맞는 것만 먹고 맞는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안 맞거든요 1사의 55장 5절의 실제를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이한 너희들아 너희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고치지 말고 버리고 오라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재미없는 거죠 내가 자라난 환경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보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좋아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식의 문제 또 고난에 왔을 때 가정 문제 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격가지를 잡았다고 성경은 격가지의 책이 아닙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왜 문제냐 성경 말씀을 격가지로 잡은 거예요 사회운동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만 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봅니다 성경은 격가지의 책이 아니에요 원줄기입니다 원줄기 그래서 구약은 뭐냐 상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그리스도 신학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나세렌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도 예수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도의 13장에 보니까 헬라오르 엘루마 박수무당도 히브리식 표혜로 바 예수예요 내가 예수다예요 내가 구원자다 그런 이름이 너무 흔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세렌 예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력하게 선포했던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세렌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할 것이다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 땅과 자녀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이 땅을 팔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수십 년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워서 가난해서 팔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봐 땅을 팔았다고 하면 그 소식을 친족 친족 가까운 이웃이 들었다고 하면 무관심하지 말라 이거야 가서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가족에게 돌려줘라 이게 이해 되겠어요 21세기 가족 간에서 이해 되겠냐고요 가족도 물질 때문에 원수되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제가 엄청 많이 해봤지만 장례식장에 보면 가족들이 하나 되는 가족 똘똘 묻힌 가정이 있는가 하면 원수된 가정 많아요 몇 년 동안 얼굴 보지 않다가 이제 부모님이 누가 하나 돌아가시니까 할 수 없이 와요 말 한마디 없어요 끝나고 나서 그 돈 때문에 또 싸웁니다 그런 관점 21세기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 되겠냐고요 땅을 팔았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땅을 팔았다고 하면 가까운 근족 친족이 대신 물려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루키에 보면 기업무를자입니다 기업무를자 기업무를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 기업무를자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고엘제대라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굶어죽기 직전에 땅을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을 사서 돌려줘라 가까운 이웃 중에 친족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워서 자녀를 노예로 팔았다고 하면 가족들은 무관심하지 말고 당장 네 돈으로 팔려간 그 친족의 자녀를 사서 돌려줘라 가까운 친족 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느냐 네가 가서 아기를 낳아줘라 이걸 계대결혼법이라고 루키의 계대결혼법 있잖아요 그거예요 기업무를자 기업무를자는 뭘 상징합니까 장치하우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땅을 팔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를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재산받을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죄의 늪에 빠진 겁니다 사단의 굴레에 잡힌 거예요 이제 기업무를자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능력 없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자유함을 준 겁니다 기업무를자는 장치하우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 그럼 기업무를자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사서 줍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가까운 친족의 자녀를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자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까운 친족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능력도 없어 가까운 친족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영혼이 팔린 땅은 내께 소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현이 있는 거예요 신현 때는 신현은 관계없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현을 한마디로 번역하면 해방이에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묶이면 안 돼요 죄에 묶일 필요도 없고 죄책감에 묶일 필요도 없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왜 어릴 때부터 강조합니까 왜 언약을 강조합니까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지 못하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나타난 증상이 비교해요 비교 세상에 소리를 많이 읽다면 늘 비교하는 거예요 돈으로 비교하고 학력으로 비교하고 외모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의식 열등의식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통해 보니까 20대 30대 은둔자가 수십만이에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장을 못 가요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를 통해 보면 어떤 분이 개를 수십 마리 길러요 수백 마리 기릅니다 이상하잖아요 관리도 안 돼 정신 이상자입니다 정신 이상자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개는 상처를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녀도요 계속 지적하면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깨져요 근데 저도 강아지를 기르지만 강아지는 치적합니다 왜 똥을 거기다 쌌냐 왜 오줌을 거기다 쌌냐 치적을 해요 그러면 또 강아지가 혼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의기소침합니다 그리고 1분 뒤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펄때부터 뛰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자녀는 한마디 하면 며칠간에 냉각기가 있지만 강아지는 혼내고 혼내고 혼내도 1분 뒤에 만나면 30년 만에 이상 가족 만났듯이 팔짝팔짝 뛰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는 개는 배반하지 않는다 사람한테 엄청 상처받은 사람들이 개를 수십 마리 기르는 거예요 그 나온 고백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상처 아픔이 있는 거예요 TV 중에 남자들의 로망의 TV가 있어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시청률이 엄청 많아요 그게 뭐냐 나는 자연이다 프로 50대 60대가 시청률이 가장 많아요 로망이네 남자의 로망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질병에 상처받아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얽매지 않아 일어나는 시간도 얽매지 않아 눈 뜨면 일어나면 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돼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도 사라지고 또 몸도 회복된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죠? 행복하다고 해요 뭔가 억눌리면 뭔가에 묶이면 사람은 불행하거든요 희년이 뭐냐? 완전 해방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피하는 희년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는 거 얽매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얽매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어릴 때 각인뿌리 체질하다는 것이 복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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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부자가 누구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 있죠 침략 전쟁이 많기 때문에 항상 성은 성벽으로 쌓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과 평민들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왔을 때 이 부자들은 그리스도 사모함이 없어 왜? 내가 있는 종 내가 돈 주고 산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희년은 누가 원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 빚진 자, 종, 노예들이 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부자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심령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육장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웃는 부유한 자여 너희 배부른 부유한 자여 언제까지 배부르고 언제까지 웃게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종이나 여종이나 빚진 자나 남종이 희년을 원한다는 건 그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의 주체의 신 그리스도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 첫 구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요 문제는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한 사람 물질 개념이 강한 사람 성공 개념이 강한 사람 나 중심이 강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봅니다 예배 사모함이 없어요 그걸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심령을 가난하게 해요 그래서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란 말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서 55절에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형제가 종으로 팔렸거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속냥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냥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이 본문의 말씀도 참 설명학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와 이게 지금 3500년 전이거든요 3500년 전은 그때가 달라요 우리 지금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와 그때는 달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신의 산에 있습니다 해방받은 지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언제 메시지예요? 40년 후 메시지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이 설명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동족을 국률이 여기에 되느냐 성경 핵심은 뭡니까? 이거예요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국당 인도하였는데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1년 전에 종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난 땅에 정착하거든 빈부의 격차가 생기거든 땅을 매매하고 사람을 매매하거든 너희 동족은 국률이 여겨라 왜? 너도 전에 종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종으로 보지 말고 그냥 품꾼수로 봐라 그리고 이 품꾼을 귀히 여겨라 그런 내용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귀히 여겨라 지금의 외모, 지금의 환경,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실수를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스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3500년 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고륵한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불신자에게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욕을 먹는 순간, 무시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물질적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되고 그 이름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놓지 마시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대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안승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신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